안녕하세요 같이 영화보는 남자 엉친입니다 갈수록 날이 더워지고 있고요 5월인데도 벌써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만에 머리를 좀 짧게 깎았는데 약간 이제 곧비리같이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음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동안 일이 바빠서 진짜 건강도 못 챙길 정도로 아 이게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어찌 됐거나 뭐 6월 개봉작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월 1일에는요 아가씨가 개봉을 합니다 아가씨 아씨 아가씨 칸 영화제에서 화제가 됐던 박찬욱 감독의 복귀작인데요 영국 소설인 핑거스미스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일단 뭐 내용은 부모를 잃고 후견인으로 사는 귀족 아가씨를 뭐 어떻게든 한번 유혹해보려는 이 뭐 하정우 그리고 이제 한여 뭐 후견인 이모부 사이에서 뭐 이렇게 티격태격한다는 내용의 어떤 드라마인데요 박찬욱 감독의 오랜 콤비죠 정정훈 촬영감독과 함께 뛰어난 영상미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대중적인 오락영화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칸 영화제에서 간만에 또 주목을 받기도 했고 또 이제 김민희씨 하정우씨 조진웅씨 사실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나와왔던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 배우들과 박찬욱 감독의 합이 얼마나 대단할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 영화는요 미 비포 유입니다 이거는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한 갑부를 간병해주는 알바생과 이 둘 사이에서 미묘한 어떤 로맨스 감동 드라마를 그린 영화인데요 이거는 원작 소설이 있죠 똑같이 미 비포 유라고 생애 마지막 6개월을 같이 보내게 되면서 서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서로의 삶이 약간씩 변화되기도 하는 그 과정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 소설은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뉴라고 떠있지만 제가 이 e-book을 새로 다운로드 받아서 뉴라고 뜨는 거예요 다 읽었어요 저는 내용으로 보면 예전에 프랑스 영화였던 언터처블 1%의 우정과 사실 똑같습니다 단지 이 주인공이 남녀라는 것만 조금 다르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여주인공의 이미지랑 에밀리아 클라크의 이미지가 사실 좀 달라서 처음 예고편 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왕자의 게임하고는 다르게 이 영화에서는 약간 말괄량이 삐삐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탄탄한 이야기 그리고 적절한 감동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요맘때쯤 실컷 울고 싶으신 분들은 손수건 하나 챙겨가서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영화는요 무서운 이야기 3 화성에서 온 소녀가 개봉을 합니다 국내에서 저물어가고 있는 공포 영화의 어떤 그 명맥을 간신히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 무서운 이야기 세 편의 다 각기 다른 호러를 엮은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내에서는 잘 시도되지 않는 SF 장르까지 한 대 결합을 해서 어떤 모습일지 되게 궁금해요 이야기는 어떤 과거의 이야기 또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사실 이 호러라는 게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되거든요 일단 예고편만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일지 뻔히 예상이 갈 것 같긴 한데 그 안에 숨겨진 여러가지 어떤 호러의 어떤 재치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숨겨져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6월 9일에는 요주가 아주 박빙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와우가 개봉을 합니다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이 개봉을 하는데요 게임 회사인 블리자드의 인기 타이틀이죠 워크래프트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사실 블리자드의 영화화 프로젝트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이 많았었는데 굉장히 깐깐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이게 뭐 웅진코웨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깐깐하게 하셨던 분들이라 근데 이번 감독인 던칸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칭 타칭 워크래프트 매니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블리자드의 마음에 들만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 같죠 판타지물이 사실 좀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 저물어 가는데 이제 하나 더 보탤지 아니면 그 명맥을 다시 되살릴지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 이 던칸존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전작인 소스코드 그리고 더 문에서도 굉장히 재기 넘치는 어떤 독특한 시점의 SF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인데 과연 워크래프트에서는 어떤 재치와 재기를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 영화는요 정글북입니다 아이언맨 1편 2편의 감독이자 자투라 스페이스 어드벤처 같은 이 가족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감독인 존 파브르의 디즈니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미국에서는 한두 달 전에 개봉을 미리 했죠 근데 뭐 평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호평이 대단했어요 사실 예고편만 봤을 때는 디즈니에서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실사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고 나온 관객들 얘기로는 그 정도로 단순하지는 않은가 봐요 과연 그 감동이 한국에서도 이어질지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화는요 컨저링 2입니다 소우 컨저링 인시디어스처럼 최근의 할리우드에서는 호러의 제왕이라고 해도 될 만큼 대단한 연출력을 선보이고 있는 제임스 왕 감독이 다시 복귀를 해서 만든 속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워렌 부부의 어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한 집에서 벌어지는 어떤 폴터가이스트, 엑소시즘 이런 현상을 마찬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뻔한 미국식 호러의 어떤 클리셰에 자신만의 어떤 연출력이나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감독답게 이번 영화도 최소 기본빵 이상의 호러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 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6월 16일은요 닌자 터틀 어둠의 히어로가 개봉을 합니다 마이클 베이 감독을 괜히 한번 잘못 얘기했다가 눈에 한번 찍혀가지고 트랜스포머 3편에서 잘리고 간신히 화해한 이후에 닌자 터틀로 복귀하게 된 메간 폭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을 맡고 있고요 마이클 베이가 제작하는 만큼 마이클 베이 스타일의 굉장히 수다스러운데 재미는 없는 그런 개그를 펼치는 이 닌자 거북이 4명과 그리고 또 원작에 나왔던 여러 캐릭터들이 이번 영화에는 또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만들었던 특수 인형을 쓰고 만들었던 닌자 거북이가 진짜 재밌었는데 참 어렸을 때 그거 1편 2편 3편인가 3편인가까지 나왔나 그거 빌려 보겠다고 그냥 비디오 가게 가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받아와서 보고 그랬던 재미가 있는데 이번 닌자 거북이들은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전형적인 12세 정도를 타겟으로 한 헐리우드 액션 영화죠 싸울 때 그냥 오호! 이히! 야하! 오호! 이거 봐라! 뭐 이러면서 싸우겠죠 자 다음 영화는요 한국 영화입니다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가 개봉을 합니다 교도소로부터 편지를 받게 된 김명민이 평소 하지 않던 정의를 위해 싸워야겠다라는 어떤 사건을 맞게 되면서 벌어지는 스릴러? 서스펜스?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김명민씨는 드라마를 한다 그러면 정말 기대가 되는데 왜 영화를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기대가 안될까요? 뭐 요것도 사실 최근에 국내 영화에서 인기 트렌드 중 하나죠 재벌 갑부에 대한 복수, 응징, 사이다 같은 쾌감을 가진 영화라고 해요 자 6월 23일에는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한국 스릴러입니다 비밀은 없다가 개봉을 합니다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 그리고 그의 아내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되는데요 그 이면에 숨겨진 사건을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미스테리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일단 저는 사실 손예진씨가 최근에 스릴러 영화들을 몇 편 했었죠 근데 그냥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고편을 보니까 어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은 미스홍당무로 재기넘치는 영화를 선보여서 상을 받았던 이정미 감독님이 또 오랜만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여성 감독이 만든 여성이 주인공인 스릴러 영화는 엄정아 씨 나왔던 오로라 공주? 정말 저는 의외의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의 뒤를 잇는 어떤 여성 스릴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적인 어떤 미스테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화 또 한국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화이팅! 이런 거 하니까 오글거리는데 굿바이 싱글이 개봉을 합니다 김혜수 마동석 주연의 코미디 드라마인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김혜수 씨가 드라마 코미디 하는 연기는 너무 좋아요 예전에 뭐 그 뭐야 뭐죠? 유아인 씨랑 나왔던 거? 좋지 아니한가? 뭐 그런 데서 보여줬던 김혜수 씨의 솔직하고 담백한 코미디 연기가 굉장히 저는 좋았는데 이 얘기는 뭐 사고뭉치 스타가 하지도 않은 임신을 했다고 우기면서 벌어진 어떤 좌충우돌 코미디 드라마인데요 마동석 씨는 김혜수 씨의 불X 친구이자 매니저로 나오면서 가볍게 통통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코미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수 씨의 어떤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이나타운에서 너무 힘을 주셨으니 이번에 약간 편안하게 이런 코미디물로 자 다음 영화는 레전드 오브 타잔이 개봉을 합니다 타잔 리메이크예요 최근에 뭐 이런 리메이크 굉장히 많죠 정글에서 살고 있는 타잔과 그를 잡으려는 인간 그리고 이제 그에 맞서 싸우는 동물들과 타잔의 어떤 싸움을 그린 영화인데요 일단은 정글북이 이은 또 다른 정글 액션몰입니다 약간 좀 더 성인 취향에 맞게끔 각색이 된 것 같고요 액션이라든가 화면의 톤도 좀 진지한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여름에 이렇게 딱 전신 포스터로 이렇게 딱 벽에다가 걸어놓으면 굉장히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잔의 몸매이지만 사실 이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는 마고로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마고로비 로비 언니가 나오기 때문에 봐야 될 영화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개봉이 미확정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인디펜더스 데이 리서전스입니다 무려 20년 만에 돌아온 컴백작인데요 감독도 그 영화 그대로 롤랜드 에머리가 그대로 돌아왔어요 지구 파괴가 취미이신 분이죠 이 감독님은 그 지구 파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바로 그 영화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영화에 속편이 나온다 그럴 때 이걸 뭘 굳이 속편을 만들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런데 예고편을 보고 나와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 궁금해졌어요 이 영화 속에서도 이제 외계의 문명을 이용을 해서 인간의 어떤 과학기술도 굉장히 진보한 상태로 그려지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과거의 어떤 영광을 곱씹는 정도가 아니라 어? SF의 모습으로 돌아왔네? 라는 어떤 좀 독특한 시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롤랜드 에머리는 캐릭터라든가 이야기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그냥 어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특수효과를 잘 썼나 뭐 이런 거 관점으로 보시면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실 겁니다 개봉일은 정해지진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24일 날 개봉을 하니까 아마 국내에서도 그쯤 관련해서 하지 않을까요? 자 블록버스터 위주의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개봉하기 시작하는 6월이 왔습니다 저처럼 일에 치여서 건강을 잃지 마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극장 나들이 잘 하시길 바랄게요 어찌 됐거나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